좀 가까이 봐라 안녕하세요 박시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들려 안들려 이거지 불려주시면 안돼요? 여기요 오늘 우선 이렇게 첫 방송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첫 노래가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은 기대해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시작으로 오늘의 시작으로 앞으로 오래오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계속 좋은 노래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가수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2번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